아이언 클레드 순무 순무? 몸박 각인가? 몸박 꼬라박어? 이타 격돌 천둥 대검 절단 전함 거자트겜 크레미니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갔냐고 잡아서 조져야되는데 두칼 감시병 파근 대검 분노 전함 딸기 격돌 육압 징끈 딸기 격돌 육압 징끈 보스 잡으려면 징끈이 낫겠다 안 돼 돈 고마워 헤헤 몸통 박치기 전투 장비 잉크병 블리트는 좀 어렵겠지 옆에 일반 엘리트 잡으러 가자 고마워 유 스크로 이이 전투에 광을 한 폼타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잉! 안녕하세요. 이걸 뚱땡이 컷을 못하네. 어포. 어포 징권이 안타. 투머치 화염 포션. 음. 으떠맞으면 고귀각이나 보는거지. 어... 75면 30... 38? 37? 37이어야겠네... 38? 39? 40? 41? 41? 43? 43? 44? 43? 44? 45? 힐 된 모서랑 드로가 좀 많이... 별로네 부터 다 흠 헛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위험했다. 타락각인데? 타락업 보면 룬피보다는... 아니 근데 룬피도 괜찮을 것 같네. 트롤... 아니 이 타락... 오히려 좋은가? 아... 오히려 좋아? 이제 무감각 먹고... 오히려? 좋아? 바바밤... 흠... 내 분노를 느껴봐라... 아... 아 재밌어... 마트르시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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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수뇌 빡세네 유안엘 햄식물 유안엘 만 년 동안 응어리 짓네 문노를 느껴봐라 선의 콕이름 참허우 몸박 시권 아카베코 아카베코는 좀 그래 유불이 나쁜게 아니라 상황에 좀 덱에 좀 안 맞는거같아 혹은 아카베코 어깨 고기가 무지 달다 이런 이런 수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벽돌, 광란, 파열, 천둥 주판? 주판의 어퍼에 발굴? 발굴보다 포션 벨트가 낫겠다 맞음석도 있네 어둠 트롤링 오지네 진짜 아잇, 개같은 개 와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망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리냐 와 분노덕분에 살았다 아잇, 개같은 개 타락 잘 나왔다 아잇, 개같은 개 파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무저업 빈쇄장갑인데 이거는 무저업 안녕하십니까 사장투 발굴소비 흘려보내기 에너지 포션 에너지 포션 이런씨 아하 호호 으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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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굴 사신 무모한 돌진 전투의 함성 치약 예지 어족 순수 심옵주판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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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기여 X3 기여 지금 필요한가? 필요 없겠지? X3 기여 아, 서브는 뭔데? 전장님 빨리 왜 나오질 않아 심장은 한 턴에 200딜 밖에 안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어둠의 포옹 늦게 나와도 좀 문제긴 한데 그거는 포션벨트를 뭐고? 그거는 포션벨트를 어떻게 내지? 안녕하세요 아잇 아잇 거짓 외도맥폼 왜 안나오는데 아잇 저 신나가 놈들 아이고 꺼져 아잇 어어어어 어어어어지러움 어어어어어지러움 휘갈긴 왜 쓰냐 든든한 어지러움이 있는데 휘갈긴 왜 쓰냐 아 고만해 아니 고만 좀 의지럼 고만 넣어 뒤져 선 넘네 폭포 쌍절곤 이도류 강화된거 좋고 흠이 이게 개미냐 이즈 대센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얘는 별로 안 무섭지. 쟤 못 잡는 덱도 있긴 하지만. 드롭킥. 왜 안 나와? 주머니 넣지 말고 그냥 마셔. 그냥 마셔. 왜 주머니 넣어서 마셔. 그냥 마셔. 3코덱인게 리스크는. 타락이랑 어퍼 두 장이 한턴에 안 뜨면. 아니 한턴에 뜨면 못써. 오 잠깐만. 와 씨. 어둠에 봉이 없었네. 이럴 때 필요한게. 재물인데. 안 돼. 뻘짓거리 하다가. 잉크병 놓쳤네. 몸박을 하나 더 하면 템포 빨라지는데. 징근이 났겠다. 세 턴이면 다 죽일텐데. 충격파가를 강화해야 될까? 다 죽일템. 잠이나 잤어야 했나? 잠이나 잤어야 했나? 잠이나 잤어야 했나? 잠이나 잤어야 했나. 잠이나 맘에 비해. 그냥 죽여. 그 부분에 préval이고요. 준비하셔도 잘 됐어. 네. 제가 꼬리에. February. 제발. 점검. 몸박 탔으면 발굴로 뽑을라 그랬어 어둠의 퐁 플리즈 아 똥겜 아이언클레드가 고기가 좀 먹고싶었는갑지 아 좀 나와봐봐 어 포 왜 안나와 골 때리네 이거 골 때리네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빨리 나와 급해 아 뭐 아 이제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혹한 카카커의 현장 강화할 게 없다 진짜 없다 무감각 무장해자 어우 굿 업보조어 빨리 그놈의 어둠의 포옹은 진짜 들을 게 안 나오네 이 돌이처게 된데 터널 더 볼까 일어나서 일어나서 잡았지 창방이 조금 더 허접이 될 뿐이지 칠팔 칠팔 팔팔 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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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괜찮아 이 정도는 위기도 아닌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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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옴뇸뇸뇸뇸뇸 쓰릉 96킬 킹기가다리 아니 순무가 서른한번이나 발동해? 손상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이 타락은 진리입니다 타락 두장 쓰세요 네 아 고맙고 아